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쇼 음악 중심의 스페셜 MC 보라 두준 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또 함께 스페셜 MC를 맡게 됐어요 저희 셋의 환상호흡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요 특히 저의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이 정말 돋보인다는 그런 평가가 주를 입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제가 좀 MC 챌들 같아요 좋습니다 됐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의 토요일을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쇼 음악 중심에서 준비한 멋진 무대들 소개해볼까요 네 먼저 더욱더 치명적인 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 여신 카라의 초절정 컴백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아 비스트 틴탑 테이스틱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즘 아주 전세계가 이분 때문에 들썩들썩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대세남 싸이시의 생생한 강란 스타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8월 마지막 주 쇼 음악 중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E7이 부릅니다 E7이 부릅니다 E7이 부릅니다 E7이 부릅니다